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오피스 환경,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? 당신의 프레젠테이션에 날개를 달아줄,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을 상상 이상의 프레젠테이션 파트너, 마스터 PT를 소개합니다. 마스터 PT가 당신에게 가져다줄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입니다. 누구나 쓰기 쉽고 편리한 대형 멀티 터치 스크린을 통해 필기부터 동영상 플레이까지 막힘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각종 도구의 준비 과정에 쏟아야 했던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발표자는 보다 세련되고 앞서가는 스마트한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. 마스터 PT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은 새로운 기법의 프레젠테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. 스마트 전자 칠판을 이용해 데이터 이미지를 직접 칠판에 옮겨놓고 판사한 내용도 회의가 끝난 후 이메일로 바로 전송이 가능합니다. 문서 프레젠테이션 도구를 통해 문서를 이미지화 할 수 있고, 손쉽게 페이지 이동, 확대, 축소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파일의 공유도 가능해 넓은 확장성을 확보하며 보다 재미있고 생동감 있는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해집니다. 회의실의 스마트한 변화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해내고, 남다른 아이디어는 회사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발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. 높아져만 가는 고객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획기적인 프레젠테이션 파트너, 마스터 PT. 마스터 PT는 기업, 학교, 병원, 강연, 포론회 등 각종 컨퍼런스에서 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한 모든 모임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. 마스터 PT는 사용 환경과 목적에 따라 클래식, 프리미엄, 얼티메이트 버전으로 나뉘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. 저비용 고효율로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며 보다 흥미롭고 집중된 프레젠테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마법의 프레젠테이션 도구, 마스터 PT. 마스터 PT와 함께라면 누구나 최고의 PT마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. 마스터 PT 마스터 PT 마스터 PT 마스터 PT 감사합니다.